점수 잡는 자, 이번에 단점 보셔야 되는데요. 단점은 장점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30초 1분 동안 단점을 어차피 계속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단점 조금 더 짧게 가실게요. 봅시다. What is your weakness? 단점은 무엇입니까? 그랬는데 단점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거짓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나만 알아야 되는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나의 심한 단점을 말할 수 없어요. 적절함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. 자, 시작. 제 단점은 이거예요. Just like everyone else, I have some weaknesses. 발음 따라해보세요. Just like everyone else, I have some weaknesses. 자, just like 시작. Just like everyone else, I have some weaknesses. My weaknesses. 자, my weakness is 시작. My weakness is 이거예요. To be more specific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To be more specific 할 때, specific 할 때 윗니그 아래에서 지나가게 F 발음으로 마무리하세요. Specific. 시작. Specific. 한 번 더. Specific. 좋아요. To be more specific, I tend to. 전 이런 면이 있어요. 이런 경향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노력합니다. 제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. 자, as I already recognize my weak point. 제가 제 약점을 알기 때문에. I try to. 전 이러고자 노력해요. And I will put a great deal of effort for fixing my weakness. 자, 무슨 뜻이죠? I will put a great deal of effort. 이거를 effort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. 마치 er이 있는 것처럼 effort, effort처럼 읽으신 발음이 명확합니다. 자, effort. 저는 제 단점을 고치기 위해 a great deal of effort이면은 부단히 많이 노력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이미 제 약점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고치고자 노력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다른 의미면. However, I think that sometimes my weakness can work as a strength. 이건 무슨 뜻이죠? 그러나 어쩔 때는 제 단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. 단점인데 장점이 되기도 한다? 자, 평상시에 내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점이 어떤 시추에이션에서는 단점인데 어떤 시추에이션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? 그 부분도 같이 담아 보실게요. 자, 그럼 기초 문장들 보셨고요. 예시로 보실게요. 자, 단점 중에 이런 게 있죠? Can't refuse.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. 거절을 못하는 게 내 단점이다. 우리 이런 분들 많습니다. 자, 예시로 한번 볼게요. Just like everyone else. 다른 사람들처럼. I have some weaknesses. 저는 또 약점이 있어요. My weakness is that, 제 단점은요. I'm not very good at refusing.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. 거절 못하는 게 단점일 수 있죠. To be more specific.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, I tend to waste my time helping others.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. And can't really say no, even I do not want it. 원하지 않아도 싫어요라는 말을 잘 못해요. 이렇게요. As I already recognized my weak point. 제가 제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, I try to speak out my opinion straight. 무슨 뜻이죠? 저는 이러고 노력합니다. 제 의견을 직설적으로 말하고자 노력한다. 이렇게요. 그래서 무조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, 거절을 못하는 성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원하지 않아요를 어느 포인트에서 말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합니다. 라는 답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다. 단점이었고요. 하나 더 볼게요. 자, 또 뭐가 있을까요? quiet and reserved. 너무 조용한 성격. 아예 말수가 없다. 원래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제 단점이다. 자, 여러분 말수가 아주 적고 아주 조용하신 분의 성격이 단점일 수 있고,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.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게 강점일 수도 있고,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단점일 수도 있고, 그렇죠? 자, 이건 어떻게 보면 작용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말하기 딱 좋은 포인트입니다. 자, 뭔가 제 단점은 이거예요 그랬는데, 정말 누가 듣기에도, 진짜 너무 심한 단점이다. 이걸 말하면 좀 사실 면접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적절한 답안 준비해 봤어요. 자, 저는 아주 내성적입니다. 이런 뜻이에요. Just like everyone else, 다른 사람들처럼, I have some weaknesses. 저는 단점이 좀 있죠. My weakness is that, 시작. My weakness is that, 제 단점은요. I'm quiet and reserved. And I'm not a demonstrative person. 이게 무슨 뜻이죠? Quiet하다, 시작. Quiet, 되게 조용해요. Reserved, reserved, 아주 내성적이에요. And I'm not a demonstrative person. Demonstrative, demonstrative, 설명 안 하는 사람? 한마디로 말하면 내성적이다. 조용한 성격이다는 뜻이에요. However, 그러나, I think that, 제 생각에, sometimes my weakness can work as a strength. 제 단점이 강점이 되기도 해요. 어떨 때? For example, my personality helps me totally engross in something. 무슨 뜻이죠? 제 성격은요. 저로 하여금,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하도록 도와줍니다. 그러니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니까, 무언가 활달해야 될 때는 좀 단점일 수 있겠지만, 일을 할 때에 있어서는 아주 몰두할 수 있는 거죠. And I'm very good at reasoning. 그리고 저는 추리도 잘합니다. I'm very good at reasoning. 이렇게요. 그래서 말로 하는,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, 저의 단점은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.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자, 좋습니다.